우리는 더 유나인 네 저희 이제 마지막 교시 시험 봐야죠 또 시험 봐야죠 시험을 봐요? 혹시 학창 시절에 시험 다들 기억나요? 국어 국어? 영어, 음악 스티브랑 한번 들어봐요 Yo, what's up, Steve? My best friend 어? 아닌가 말이야 제가 가장 자신 있던 과목이 있었어요 제가 도덕을 잘 했습니다 잘 어울린다 도덕은 아니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도덕 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행동 자체가 도덕적인 삶의 그 자체니까 내 행동대로 저희는 더 유나 모의고사입니다 맞아요 멤버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못 맞추면 안 되고요 문제가 되게 다양하대요 되게 뜬금없이 이거 어떻게 맞추지 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한번 잘 댄스 있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준비됐죠? 네 네, 가볼까요 이게 첫 번째 나왔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가볼까요? 나 은호야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 노란색이지 그 색! 노란색 노란색이야?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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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려 구스티 조끼였다고 구스티 조끼 인견물 때문에 틀렸어 팀 안에서요? 네? 여기서요? 유나이트에서요? 내가? 뭔가요? 정답 아니에요 이거? 오케이 장잡 장잡 은상이 형 저도 은상이 형 은상이 저는 저 형 근데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있습니다 저는 스티브 했을 것 같은데 은상이 형 저도 은상이 형 저도 은상이 형 저는 세연이 저도 은상이 난 나를 알아 이건 스티브 했어 무조건 스티브 했어 정답은? 어? 어? 진짜? 아! 말도 안 돼! 아! 진짜! 진짜 말도 안 돼! 아 근데 나 이거 들은 것 같아 여기가 진짜 형석이 했다고? 해맑다 딥하지 않다 우와! 말도 안 돼! 2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해맑고 딥하지 않은 이유로 형석이를 본받고 싶다 오해 형석이는 눈 감으세요 아니 카메라 앞에 있다고 거짓말 하지 말고 형석이는 눈 감으세요 눈 감고 그 자신의 가슴속 안에 있는 그 생각을 아 진짜요? 야 이거 까먹는 엑스잖아 이거는 이제 스티브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나 알아 네 너건 알겠지 스티브 형이 좀 힌트 살짝 되게 특별한 날에 바꾸나 하네요 아 하나 둘 셋 빼빼로? 스티브 빼빼로 먹는 거 본 적 없는데 케이크? 빼빼로 맞습니다 아 나 스티브 형 책상에서 빼빼로를 봤거든 이거는 룸메이트가 너무 사게 나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아 이거는 아 이건 너무 쉽다 이거는 빨리 빨리 안 적으면 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해 하나 둘 셋 짜라란 네 맞죠? 사남매입니다 내가 제일 정확한 정답 아니에요? 맞지? 여동생 3명 여동생 3명이지 이거 맞죠? 장남의 여동생 3명 여동생 3명입니다 정답 난 X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지금 이 분위기에서 말도 안 돼 아니 저 지금부터 가면 가면 안 돼 아 근데 잠깐만 할 거 같아 쟤 X 왜 바꿨어? 아니 이거는 뭐 나는 믿어 나는 현승이 형을 믿어 나는 우르보 김현승을 믿어 니 바꿨어 X 아니 안 올려놔 아니 안 올려놔 아 그래도 한 번 해 이거 제가 이번엔 포기합니까? 할 수 있는데 해봐 제가 슬픈 거는 9초까지도 가능한데 이게 안 흐를 거 같아 일단 해봐 알아봐 할 수 있어 감정 잡아봐 그 팬콘 끝나고 소감 많을 때를 떠올려봐 실패 안 돼 9초는 야 인간적으로 9초는 너무 빠르다 힘든다 힘든다 30초는 했다 30초는 했다 30초는 했다 아니 살면서 조금 힘든데 오케이 가봐 한 번 이거 힌트 하나 드려요? 약간 뭐 음식이 종류 이런 느낌 한때 엄청 핫했어요 나 알 거 같아 나 진짜 알 거 같아 이거 적어도 돼 엄청 핫했어요 이걸 먹으러 갔겠냐 일단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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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은상이 환창 아 지지나 디지나 독학을 갖겠냐 아니 혹시 모르잖아 이거 아마 사전 정보랑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면 제가 3분 전에 읽었거든요 오 오 어머 몰라 나한테는 최근엔 이거야 근데 내가 본 거는 이게 최근이야 이걸로 가자 그래 너 알지 힌트 책 이름 어려우니까 네 글자고 모든 학년이 끝나고 받는 거예요 정답 모르겠다 그런 게 졸업선물이라는 책이야 아 아 난 내 졸업자 방학습지 나 성적표 5 신벌기는 뭐 나 2개 떨렀는데 어? 안 맞지 않네 나 하나가 안 몰라 나 진짜 몰라 나도 모르겠어 오케이 아니 작성하는 것들이 롤 아까 돈까스부터 누울 자리 찾기 어? 말한 적 있어 뭐였어요? 그게 무슨 일이야? 개근 웃음기라고 샀어요 아 저 때 롤 잘했는데 왜 안 돼 나 알 것 같아 오케이 나 했어 나도 모르겠는데 뭐 니들이라고 알겠니 하나 둘 셋 페라리 페라리 타기 아니야? 이거 맞는 거 같아 맞지? F1 드라이버 신인상 받기 했는데 신인상 받기 F1 드라이버 아 맞잖아 얘 있어 있을 거야 오 정말 아 맞아 나 저 때 서핑이 빠져있었어 그대폰이 있어 그 정도다 너 아 그래도 하라는 제대로 저거 신인상 받기 아닌가 이게? 에이 핀드 줄게 5글자 에리메이션이야 잠아 아 이거 아니야? 5글자? 이거 어릴 때 꼭 봐야되거든요 이거 무조건인데 무조건인데 오케이 갈게요 하나 둘 셋 원호야 스파이더맨 어 주랑이 공원 아니야? 뭐야 스파이더맨이구나 스파이더맨이구나 이거야 총맞이 이거야 맞네 기억났어 나 엘리베이터에서 하나 둘 셋 몰라 같은 엘리베이터 찬 적도 없어 안녕 안녕하세요 빨리 차에 타가지고 또 불평 불만 아니었어? 아니야 엘리베이터 형이랑 저랑 먼저 타고 있었고 아무도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주차장 버튼을 아무도 안 누른거야 그래서 내가 와 어떻게 진짜 아무도 안 누르냐 그래서 형도 안 눌렀잖아 이랬어 맞아맞아요 저거 맞아요 이거 아니었어? 아 오늘 오늘 더현아이터 찜기 날아서 그런지 왜 기분이 이렇게 산게 아시는 거 아니야? 이거 아까 했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형한테 와서 했잖아 아침에 영상이 형 분명했어요 아 이거 너무 쉽다 진짜 너무 쉽다 아 이거 너무 쉽다고 아 근데 틀리면 안 되는데 넌 넌 넌 알아야지 아니 나도 봤는데 왜 갑자기 헷갈리지? 하나 둘 셋 뽀죠 뭐야 야 뭐는 뭐야 다섯 치기 몰라 다섯 치기 몰라 쓰리 뭐야 쓰리야 다섯 치기 뭐야 아니 근데 세연아 그런 것도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정답을 딱 봤어 이거 먹어보면 나 진짜 싫어하겠다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지 어 잠깐만 나 지금 또 올라와요 공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닭가슴살 닭가슴살 그렇지 두 가지라니까 닭가슴살을 그렇게 맨날 먹는 거야 근데 네 속초에서 맨날 먹으면서 아휴 아휴 맨날 이러면서 속초에 무슨 동이 있어 뭐 속초씨 진동 진동 이런 거 아니야 나 기억나 그 초성만 알려주면 안 돼? 지읍 이름 아 나 알 거 같아 자 하나 둘 셋 자양동 잠원동 운동 잠원동 정답은 아 잠원동 조양동입니다 아 나 진짜 아깝다 나 양 맞췄어 나 양도 맞췄어 양도 맞췄어 양 맞췄네 무슨 양동이었어 donc 절대 못해 내가 진짜 저거 개인기로 3년 동안 봤는데 절대 못해 절대 못해 절대 못해 X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아직 하죠 봐봐 정답은 저거 되지 본인의 다짐은 오오 오오 야 이거 틀리면 너희도 틀리는 거야 야 믿는 사람 지금 세 명 있다 여기에 도전 오오 저기 내놔라. 아 이거는 다 알 거야. 아 이건 너무 쉬워! 하나 둘 셋! 영상 제작권라! 영상 제작권라!!!! 카메라 기술이 아니라 영상 제작권라. 어 맞아 맞아. 하나 둘 셋! 완성! 광배 듬비 이게 뭐야? 나 요즘에 좋아진 줄 알았지 자 이렇게 우리 서로를 알아보는 멤버 퀴즈가 끝이 났습니다 멤버 퀴즈 끝!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특기 평가 영상을 보고 문제를 맞히는 거예요 방금 내가 나왔던 문제인데? 시청각 평가인가요? 시청각이 있어 여기 어필하겠습니다 예! 동요팀 나 왔지 않니? I don't think so 시온이로 하겠습니다 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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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아는데? 그... 호우! 왜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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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났다! 간지러워서 간지러웠어 이게 맞는 거 같은데? 하나 둘 셋! 와! 오! 곰 세 마리야 이거! 오! 곰 세 마리야! 아! 맞아 곰 세 마리야! 저거야 그래! 아!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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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된다! 아! 저거였구나! 아! 기억이 안 났어! 주황색 텐테로 뺀다! 주황색 텐테로 뺀다! 사명 시다!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아! 나 기억이 안 났어! 아냐! 진짜 억뚱한 거였어! 아 맞아! 말도 안 되는 거였어! 말도 안 되는 거였어! 내가 딱 봤어! 잠을 자고! 잠을 잤는데! 여기에 광대가 있어! 이거! 윤희 주로 삼행시 해주세요! 이 느낌을 적는 거야! 아! 그 느낌을 적는다고! 말하는 게! 말하는 줄 알았어! 지금 생각! 하나! 둘! 셋! 무슨 일이시죠? 약간 무슨 일로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정답! 연결하겠습니다! 이... 이... 이 야심한 밤에... 했네! 아니 뭐! 이 야심이야! 야! 뭐해! 누가 뭐! 아니 어이가 없네! 내가 말했잖아! 말도 안 된다고! 아! 진짜 말도 안 되네! 이게 다 떨렸어! 어? 떡볶이 아니야! 비자! 비자 했던 걸 못하는데! 나와나와나와나! 개구리! 야 그거 죽어버린 개구리가 아니야! 몰라! 나 나왔으니까! 비자! 할까요? 뭐 이런 거 같은데? 마라탕! 떡볶이 현승! 그러니까 마라탕 아닌 떡볶이 같아! 아니 떡볶이! 등문! 떡볶이! 경문 떡볶이였네! 뭐야! 뭐야 내가 못했어? 아... 떡볶이가 맞았어? 어! 재밌게 작은 거 한번 맞춰봐라! 빨리! 빨리! 뭐야! 뭐야! 빨라! 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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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우와! 빨라? 빨리빨리! 내가 한 것 같은데? 오케이!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일곱 번인 것 같은데? 4번인 것 같은데? 내가 나만 이렇게 많이 적었는데? 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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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렇게 많이 적어? 아 저거다!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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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우와! 한 번도 못 맞췄어! 와! 다 들렸어! 와! 힐 들어간다! 60점 많아? 저희 60점입니다! 60점! 자 마지막! 콜다! 잠깐만! 몇 점이에요? 제가 한 번 칩을 세 보겠습니다! 야! 잠깐만! 아니 왜 우승이를 바꾼 거야? 어! 어! 날 것 같아! 내가 아는 형석이 형성이었으면 벙 쪘었을 거야! 형석이 형 핑계를 잘 대! 오케이! 다 적었죠? 하나, 둘, 셋! 나도 이렇게 될 줄을 몰랐지! 몰랐지 아니면 네가 하자메!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네가 맞게 바꾸라며? 몰랐지 아니면 너가 바꾸라며? 너가 2등 하자메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었어? 원우 형 원망하기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 나 2등 같이 해! 맞아 맞아! 나 저거 같아! 어! 아! 아니 왜 우승이를 바꾼 거야? 아니! 나는 우승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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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였어! 아! 이렇게 해서 보유고사 순위가 나왔습니다! 아! 예! 자! 공동 1등! 7점으로! 6! 그리고 여기 공동 2등! 은하우 경운! 6점으로! 와! 공동 2등 했습니다! 그리고 3등은? 데이데이! 데이데이! 3등을! 3등을! 이 등수가 최종 등수는 아니니까 다들 열심히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낚싱금지! 네 좋겠고요! 이제 저희가 다음에는 수학여행을 떠납니다! 수학이 끝났잖아요! 맞아요! 여행을 가야죠! 맞아요! 수학이 가야죠! 네! 1등 커플이 하나? 네! 1등 커플이 하나? 하나 둘 셋! 저! 유나이트! 안녕! 수학여행 편의점 파요! 유나이트가 수학여행에 왔습니다! 왔습니다! 수학여행을 시키세요! 오오! 오오! 정호야! 정호야! 정호낭 말아주세요! 정호낭! 정호낭! 괜찮아! 직망을 했어요! 오오오! 오오오! 우리는 더 유나인 只有 ing 한글자막 by 한효정